2018년 1월 11일 진의 로그 오늘 굉장히 엄청난 날이다 골든디스크에서 방탄소년단이 대상을 받았다 진짜 이 감정, 이 기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기분인데 어떻게라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로그를 찍어본다 대상 정말 이거는 우리의 힘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을 좋아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리고 우리 멤버들 멤버들이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해 가며 잘 해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마침 저 뒤에 저 귀여운 곰돌이 남준이가 생일 선물로 준 게 보이는데 우리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항상 서로 의지해 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쭉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미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도와주는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너무 고맙다고 여기다 대고 한 번 더 말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진 끝 2 2 3 5 3 4